짠해 보여요. 그렇죠. 지금도 잘 맞춘 타구를 야스마니 그랜달이 때렸고요. 담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. 솔로 홈런 야스마니 그랜달. 그랜달의 시즌 열 번째 홈런, 서른 네번째 타점 2대0. 지금도 잘 맞췄어요. 그랜달의 타구가 또 한 번 남장 쪽, 또 한 번 넘어가요. 솔로 홈런, 연타석 홈런입니다. 만들기 하는... 오, 이번에도 멀리 가요. 이번에도 멀리 가요. 담장 쪽 넘어갔습니다, 장피더슨. 무서운 타자가 되고 있는 장피더슨. 이번에도 멀리 가는 타구. 또 한 번 담장을 넘어갑니다. 투수가 바뀌었지만 백투백 홈런. 스코어가 5대1. 연속 두 타자가 홈런을 뽑아냅니다. 번호 올렸어요. 이 타구가 높게 뜨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오늘 경기에 어쩌면 쇠기타. 즉시가 3대0. 코디 밴 인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